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채소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채소들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그런 채소 단어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같이 저랑 알아보고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문장을 만드는 감각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감자는 영어로 포테이로, 포테이로. 이거는 우리가 포테토칩 이런 것들 과자도 많고요. 칡 같은 건 아니면 감자 요리는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자막에 포테이로 봤던 것 같은데요. 포테토라고 하기보다는 포테이로.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타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는 감자칩을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라고 지금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할 건데요. 영어로 바꾸면요. I'm eating potato chips. 이렇게 됩니다. I'm eating으로 시작했죠? I eat. 주어동사. 나는 먹는다. 인데요. 그냥 먹다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 중인 사실을 얘기하면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I'm eating. B 플러스 ing 형태죠? I'm eating. 자 그 다음에는 뭘 먹는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potato chips. 그냥 감자가 아니고 감자로 된 과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칩이라고 하거든요. potato chips. 이 감자로 된 포테토 칩을 먹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I'm eating potato chips. 너 뭐하고 있어? 나 감자칩 먹고 있지. 이렇게 질문, 답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고구마인데요. 비슷하죠? 네. 포테이로 앞에 sweet. 우리 고구마 먹어보면 약간 달달하잖아요. 그 느낌을 sweet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sweet potato. sweet potato.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감자는 potato. 고구마는 sweet potato.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장 보면요. 나는 고구마 파이를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요. 고구마가 들어간 그런 파이를 말하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made some sweet potato pie. 자 이번에는 sweet potato 다음에 파이가 붙었죠. 그래서 그냥 고구마 감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칩을 붙여준다거나 파이를 붙여주면서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 made some 이라고 문장이 시작되는데 앞에 것도 한번 보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I'm eating 이라고 진행형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는 I made.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걸 얘기하죠. make는 made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동사 위주로 먼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만들었어.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조금 있다라는 걸 표현하면 가장 좋은 게 바로 some입니다.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뭔가 아 이 정도 아 뭐 하나는 아닌데 여러 개인데 이렇게 하면 some을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죠. I made some sweet potato pi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I made some 그 다음에 다른 걸 넣어서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감자는 potato, 고구마는 sweet potato. 두 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양파인데요. onion입니다. 이거는 과자 같은 것도 요즘 onion 맛이 많이 나오고요. 치킨이나 뭐 다양한 것들이 onion 막 이렇게 해서 요리 이름 앞에 onion이 많이 붙더라고요. 이거는 양파가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onion. onion. 이거는 뭐 항상 들어가는 식재료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파를 넣고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세요. 요리 프로그램 보다 보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도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오 맛있더라고요. 갈변한, 갈색으로 변해서 갈변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자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add onion and fry till it turns brown.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add onion and fry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지만 주어를 빼놓고 그냥 동사부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혹시 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거 해 라고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그냥 말하는 겁니다. add onion 양파를 더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넣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뭐 푹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요리 재료는 하나씩 더하는 느낌이 있어서 add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add onion 그 다음에 and fry 이렇게 해서 막 튀기고 볶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fry 라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냐면 till it turns brown. till 이거는 until의 줄임말인데요. 뭐뭐 할 때까지 쭉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더하고 볶긴 볶는데 언제까지냐면 till it turns brown. turn brown. 갈색으로 변하다 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양파가 좀 하얀색이었다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변하는 거. 그거를 turn을 이용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돌다라는 느낌인데 이것도 확장되면 변하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니까 till it turns brown. 이렇게 완성 지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add onion and fry till it turns brown. 한 번 더 천천히 가볼까요? add onion and fry till it turns brown. 좋습니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면 더 잘 들리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파가 있는데요. 이건 영어로 spring onio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 유래차다 보니까 봄에 나오는 양파다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하나씩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파는 spring onion이다. onion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spring onion 유래라고 검색하면 또 쭉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재밌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그냥 단어랑 연관지어서 외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많이 따라하고 외쳐보면서 문장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외우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대로 가주셔도 괜찮아요. 파는 spring onion. 자, 이거 문장 보면요. 너 파 먹어? 파를 좀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향이나 냄새가 좀 별로라고 기피한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거 영어로 해보면요. Do you eat spring onion? Do you eat? 너는 먹니? 라고 물어보고 있겠죠. 그래서 Do you eat spring onion?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파 같은 걸 이렇게 고명으로 넣거나 더할 때가 있는데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탁 돌리고 Do you eat spring onion?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물론 spring onion 말고 앞에 배웠던 다양한 식재료들도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Do you eat sweet potato?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되는 거죠. 배웠던 문장은요. 계속해서 섞어서 얘기해 보면서 복습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고추인데요. 고추는 영어로 red pepper red pepper 빨간 고추가 떠오르죠. 이거를 red pepper 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 고추는 정말 맵다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red pepper paste 이렇게 얘기하면 고추장이 됩니다. 나중에 누가 이거 paste까지 붙이면 아 고추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또 까먹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으면 또 어디서 들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막 엄청 열심히 외우시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 고추 정말 맵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 This red pepper is really spicy. 스파이시하면 약간 매운 걸 얘기하죠. 이거 제가 저번에 남대문 시장에 코로나 전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올 때 많이 봤거든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완벽한 문장이나 덜덜 떨지 않고 그냥 막 꼬지 같은 거 구우면서 Spicy? No spicy.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태원에 있는 가게나 남대문 시장 갔을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영어로 얘기할 때 영어라는 건 언어니까 틀렸을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단어라도 자신있게 일단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어로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배워가니까 문장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올바른 문장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실수를 많이 해보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이거 만약 다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Spicy 이것도 기억 안 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앞에서 아, this red pepper is really spicy? yes, this red pepper is really spicy.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영어에서 전부입니다. 저랑 같이 연습하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기 위함이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늘은 영어로 Garlic, Garlic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갈릭 치킨, 그리고 또 뭐 갈릭 피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마늘은 Garlic, Garlic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 만들어 보면요. 내가 마늘을 너무 많이 먹었나? 막 먹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입에서 약간 냄새나는 것도 같고 아, 내가 혼자 너무 많이 먹은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Did I eat too much garlic? 이렇게 돼요. Did I? Did I? 내가 뭐뭐를 했었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은 did you로 많이 사용합니다. Did you? 너 뭐뭐 했어? Did you eat? 너 먹었어?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did I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주어만 바뀐 거죠. 너 뭐뭐 했어? 가 아니고요. 내가 뭐뭐 했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내가 공부 너무 열심히 했나?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형태 꼭 사용할 때가 올 거니까 네, 이것도 어색하지 않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색하거든요. Did I? Did I eat too much garlic? 의미 단위별로 보면 Did I eat too much garlic? 하나,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id I eat too much garlic?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단어는요. cabbage, 양배추입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썰어서 씻어서 이 샐러드처럼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제육볶음 같은 데 넣어서 볶아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이렇게 삶아서 싸먹어도 맛있더라고요. cabbage. 예전에 저도 양배추는 못 들어봐서 전혀 몰랐었는데 관심이 생기니까 괜히 영어로 한번 더 불러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영어로 너는 양배추 좋아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좋아해? 라고 대답할 겁니다. 둘 다 해볼까요? 질문을 먼저 하면 Do you like cabbage? 대답은요? I like cabbage.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cabbage. 이런 식으로 평소문과 부정문과 의문문 세 개는 함께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1인 2역으로 Do you like cabbage? Yes, I like cabbage. Do you like cabbage? No, I don't like cabbage.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우 지겨우라고 하면 Do you like sweet potato? No, I don't like sweet potato.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배웠던 단어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계속 두텁게 복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마늘 좋아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너 좋아하니? 라는 표현 우리가 조금 전 했고요. 마늘은 우리가 garlic. 이렇게 하죠. 쉬워 보이는데 꼭 얘기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도 댓글도 한번 써보고요.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두 번, 세 번 복습한다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